도련변이 마법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법 열쇠 반쪽으로도 마법세계의 문을 다시 닫을 수가 있대. 네? 줘보세요. 마법에너지 400만 가론만 있으면 도련변들이 갖고 있는 마법 열쇠 반쪽으로도 마법세계를 다시 닫을 수 있다. 보통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법 목걸이에 150만 가론 정도의 마법에너지가 담겨있잖아요. 그리고 마법 목걸이 3개만 있으면 마법세계의 문을 다시 닫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법 목걸이들 조심해야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련변을 모르잖아요. 마법세계의 문을 다시 닫는 거. 어쨌든 조심해. 이 문 언제 출발할 거야? 어, 너희들 출발하면 곧. 언니, 뭐야? 빨리! 풀림아, 풀림이도 돌연변이 조심해야 되는 거 잘 알지?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병원도 있어요? 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데가 아니라니까. 우와, 좋겠다, 좋겠다. 먹었지, 봤어. 이슬아, 지훈이하고 세훈이하고 은빈? 아,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어. 사장님이 가게를 혼자 모시려면 힘드실 텐데. 걱정 마라. 아이, 죄송해서 그러죠. 제가 크루즈 갔다 오면 저 혼자 일 다 할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늦겠다 와서 출발해. 잘 갔다 와. 네, 잘 갔다 왔어요. 뭐야, 뭐야. 오빠, 언니 오빠 말 잘 들어? 네. 아유, 좋겠다. 어머니 부러우세요? 아니다. 저기 어머니. 응? 애들 갔다 오면요. 저희들끼리 어디 큰 사람 내 거 놀러 가요. 정말이야? 응? 믿을 수 있을까? 응. 가는 거야? 응. 아유, 이모까지 가면 집이 썰렁해서 어떡하냐? 다녀올게요. 저기 수리엄마 보면 안부 좀 전해줘. 어? 아유, 그래. 수리 아빠한테도요. 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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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얍! 불현변이가 이제는 내 목걸이 뿐만 아니라 강호 예의의 수리 목걸이도 노릴 거야 예의하고 수리 이제는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려오셔서 찾으세요 그럴까요? 내려가자 폐야 예, 예 강호 예의 수리가 놀러 갔다 마법 세계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마법 세계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마법 에너지에 400만 가로만 있으면 마법 세계의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늘보다 더 높은 우주보다 더 높은 우주보다 더 높은 우주가 근데 나의 손잡고 다시 한밤 일어나 아름다운 우주들의 나이 을 위해 키키크뿍 뿌푸푸푸 마법의 빛자를 타고 마법 목걸이 들고 한 번 외쳐봐 유일 맥기 드림컴트 드림컴트 매직 크리스마스 드림컴트 전대요 그래 계속해서 수응을 해라 배 탔대요? 응 아직까진 특별한 일이 없대 아가 이거 왠지 불안하다 마법 목걸이 조심해야 되는데 어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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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얘, 수리, 이슬이, 자. 이게 벙키야? 응. 그거 잃어버리면 방에 못 들어가니까 다들 조심해. 얘하고 폴레비는 나랑 같은 방 쓰고, 이슬이, 세은이, 우리 같은 방 쓰고. 수리하고 지훈이는 혜연이랑 같은 방 쓰자. 자, 가자. 와, 참 진짜 좋아. 와, 와. 진짜 웃는거 같아 진짜 웃는거 같아 진짜 웃는거 같아 진짜 웃는거 같아 진짜 되게 웃음이 심해 왜 이렇게 방금해 진짜 웃음이 심해 춤을 출발 춤을 출발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나 이거 나 이거 진짜 나 이거 진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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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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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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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 ㄱㄱㄱ